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스타 김스타 김자카 김자카 김신 여기는 구미입니다 구미씨 도랑동입니다 구미씨 도랑동 여기는 구미씨 도랑동입니다 개인택시 복지회관입니다 개인택시 복지회관 아유 구미차는 여기 다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아유 차가 지금 많습니다 차 지금 정리도 하고요 보니까 수리도 하고요 아이고 정말 이거 뭐 지금 차 안에 청소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지금 보니까 옆에는 교회가 있습니다 아 김신 김자카 김스타 아이고 여기 보니까 뭐 대단하네요 뭐 서울하고 비교해서 뭐 안될 것도 없네요 아 예 여기는 아이고 저 보니까 아 김스타네 아 여기 보니까 차들 지금 청소도 하고 사람들이 많이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은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와 이거 뭡니까 와 이거 보니까 지불장 당선자 어이구 이거 보니까 어이구 상사신분이네요 와 또 좋은 성은에 감사드립니다 구미씨 지불장 당선자의 김성달 하신분이 지불장 당선자들인데 축하드립니다 아 예 구미 개인택시 제12대 지불장 아 예 구미 개인택시 제12대 지불장님이 당선자 김성달이 예 예 구미 개인택시 선거관리위원해서 예 예 당선됐습니다 세계 시청자 여러분 구미 개인택시 제12대 지불장이 당선자 김성달 분이 당선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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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보니까요 뭐 청소달거에요 대단하시네요 여기 보니까 오 좋습니다 아 이거 보니까 너무 좋으시네요 아이고 택시기사님도 너무 많고요 시청자 여러분 아 이거 보니까 지금 개인택시 사장님들도 지금 여기 많이 계십니다 여기 보니까 대단하시네요 어 옆에 무슨 교회가 있네요 무슨 교회입니까 여기 구미신일교회네요 대한예수교 구미신일교회입니다 여기 보니까 옛날에 제가 도랑동에 살았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여기 신일교회 여기 성도님들도 많이 오고요 여기 보니까 아 이 교회도 많이 좀 사랑해 주세요 여기 구미시 도랑동에 있는 구미신일교회입니다 신일교회 구미신일교회입니다 신일교회 아 예 김스타는 어디 다니신다고요 아 예 김스타 김스타님은 어디 다니세요 예 구미시 신병동 예 구미남교회 다닙니다 구미남교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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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닙니다 아 구미남교회 요번주에 얼마 오신다고요 예 최소한 50분 이상 오신다고요 예 아 예 감사합니다 경북 구미시 신평동 신평동 예 예 구미남교회입니다 신평동 신평시양 옆에 구미남교회입니다 전목사님 설교도 너무 잘하시고요 너무 좋으세요 아유 아유 예 예 예 그래 나중에 찢어놓고 편집해갖고 올리는기래요 예 예